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저는 현재 이탈리아 로마 테르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폴리 선수들이 여기에 도착을 할 거거든요. 그때 여기에 막 나폴리 사람들 난리나고 그런다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작년 영상도 이렇게 보면 여기 막 나폴리 사람들로 가득 차고 막 들거든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 테르민이 지금은 상당히 평안하고 있습니다. 아 이 느낌이 아닌데 지금 지금 막 나폴리 사람들 막 있고 나폴리 막 버스 있고 막 그래야 되는 분위기인데 오 여기 나폴리 딱 사람도 오오오오오 저기 나폴리 오 있네 여기 있네 오케이 차다 차다 차다아 에고 나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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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다행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김민재 선수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태극기를 들어야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잘 찾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잘생겨서.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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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마라구 뭐라고 하지? 민재 김민재 김민재 선수 민재씨 민재야 형이 왔다 막혔잖아 민재나 김민재 선수와 나폴리 이 팀을 응원하는 한국팬들에게 한마디 나뽤리하고 로마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나 봐요 이징이 다하며줌밍을 밟는다, Kim이 Nunn은이 브라고. 이제 Γ이 헤ienne이 더 너무 짓고! 왈ório! 왈ório! 김민제! 김! 김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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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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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consist rec 화이팅! 여기 오렌져, 카피탈, 수고하니, 벨리시모 벨리시모 금민재 선수 화이팅 항상 화이팅하세요 레벨 원할게요 오시멘 뒷쪽 그라운드 금민재 선수 잠깐이라도 김민재 선수를 받고 김민재 선수가 손을 흔들어 졌습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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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